벌써요? 벌써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에게 겁내던 어떤 걸로 할까 아무거나 좋은 난 잘 모르니까 너와 같은 걸로 익숙한 자리에 익숙한 음료는 다 그대로지만 사실은 우리 헤어지던 날 그대와 나 그대와 나 그대와 나 잠을 기다려 너와 나 사이에 커피차니노여 이제야 따뜻해 난 잘 모르겠어 네가 하는 말 왜 그리 차가워나 나는 좀 놀랬어 나는 마보같이 손을 내줬다가 커피차를 쏘다 주변의 정식은 늘 같은 실수에 늘 같은 종업은 다 그대로지만 자신은 우리 헤어지던 날 그대와 나 그대와 나 그대와 나 그대와 나 그대와 나 마보같이 하면서 아멘